아 미쳤다. 미쳤잖아. 미쳤다 보이네. 이게 뭐냐? 와 우리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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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행기에서 보고 보자고. 그게 진짜 밥 좀 먹고 바로 잠버려가지고. 호텔에 도착하자고 놀랬어요. 그랬어? 보자. 보지 말아. 우리 애교. 알았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새로운 인이어를 기록으로 처음으로 공연한. 창민이 형 인이어 진짜 장난이에요. 이뻐요. 형 인이어 있어요? 인이어 있어요? 좀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전 금으로 했어요. 실버 앤드 파이어. 파이어. 약간 애니틱하지 않아? 내꺼? 아 니꺼? 어. 빨간색. 빨간색이라. 저한테 니꺼 니꺼 이러거든요. 게임할 때도. 야 너 그러지마. 야 나 지금 이거 잘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약간 저도 약간 외국 사람이 되는 느낌이어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야 니 편한테만 해. 야. 나 창빈 형이라고 해서. 창빈 형은 그러니까. 내가. 형을 안 부를 때는. 야 너가 나오네. 근데 그게 약간 귀여워요. 둘 다 나 찬아라 불러. 근데 웃긴 거는. 어 찬아. 어 그래. 어른들 얘기가 땡기면 안 되지. 야 안 떠요. 야 안 떠요. 안 떠요. 수월한 진행을 위해. 동선이랑 그런 거. 열심히 외우는 중. 아. 저도 최근에 꿈 꿨는데. 다시 투어 도는 꿈. 그래서 막. 안 가본 곳들도 가보고. 캐나다 저희 아직 안 가봤잖아요. 안 밟은 그런 땅들을 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1년자 버전. 실버로 이렇게 해봤어요. 아 서로. 아 서로예요. 이쁘죠. 한 번에. 잘했어. 예쁘다.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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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기 슈가 전달 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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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은 힘든 겁니다. 하인씨 어때요? 힘들어요. 용복씨 어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용복이 핏줄 봐. 핏줄 인서트 갈게요. 아니 왜. 핏줄 인서트. 와 핏줄 인서트.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안 되어있다 그러고. 힘들어? 좀 꽂아서 다운로드가 싶을 것 같아. 여기 힘을 실어. 그리고 바닥 살짝. 가운데 힘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당겨봐. 어 이거야.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이렇게. 꽉 찍고 가야 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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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자 여러분 운동은 힐링합니다. 아 이게 뭐. 잘 먹어. 잘 먹여. 응. 하나. 셋. 이야. 우와. 우와. 여기다 이 군둥이. 오늘 이렇게 많은 스테이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아. 전생의 일 같아요. 이렇게 해외에 와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전 일 같고. 너무 바래였던 거라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이따가 공연할 때 모든. 힘을 부시다 질러서. 재미있게 하고 올 생각이에요. 얼른 스테이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대기실에 애들이랑 놀러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음. 저는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뭐냐. 이 이 뭐냐. 이상한 말 좀 만들었어요. 예쁘게 나오나. 거짓말하지 마요. 긴장게 생겼네. 긴장돼가지고. 좀 차분해진 게. 심지어 잘 시간이에요. 그것도 내인데. 어제 리허설 하면서. 한 30분 동안 못 자라. 그리고 다시. 잘 시간이야. 지금? 지금 다 쉬지 않나요? 아. 잠을 쉬지 않나요? 11시. 11시. 아니야. 우리 스테이도 깨자. 아. 깨자들하고. 행사. 나는 곧 공연이야. 어쩔. 안 보러 갈게. 어두운 일컷. To the end of the love. Still I can't let go. It's the natural.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the end of the love.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bout your plans to make it. more. Tell me one thing more before I go.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so long.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How am I supposed to carry on? How am I supposed to carry on? All the love in the air will be gone. It's gone. It's gone. It's gone. 한이 형이랑 이 노래로. 그 뭐지? 쇼케이스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쇼케이스 월평을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을 불러야지. 맞아요 맞아요. 한이 형이랑 저랑. 다섯 키 내리고. 근데 이거. 아니 다섯 키 내려면. 세 키 내려면. 세 키 내려면. 아살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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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라발라이쿰. 아살라발라이쿰. 아 근데 그거 너무. 진짜네? 아살라발라이쿰. 아니. 그 일. 멈췄구나? 어 아니 멈췄. 뭐가 멈췄? 제가 영어는 못했지만 눈치밥으로 알아들은 경우가. 지금 모래바람과 비바람이 불고 있어서 여기서 기다리래요. 근데 일단 대기는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대기. 아살라발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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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저 어떡하나요? 저 군대 중공부였는데. 지금 와주신 팬분들도 진짜 잠시를 쉬하고 계신 것 같고. 전달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와 우리 진짜. 오 마이갓. 타이밍이 어제는 괜찮았잖아 심지어. 어제는 괜찮았죠? 어. 타이밍이 너무. 와 근데 갑자기 이래 와다가 약간 절망 끌고. 와 진짜 절망이야 이거. 나 지금 삶의 의욕이 또 없어졌어. 아 이럴 수가 있어? 와. 이거 오늘 공연 때문에 진짜 역분이. 이사만 하고 가나? Kris, 이사만. 오오오오. 민희, 인사를 하고 싶어. 모자 쓰고 가서 확인. 인사를 하고 싶어. 여기라도 하고 싶어. 미안하다. 나는 오늘도 그림을 그린다. 오늘 뭘 그려볼까? 이렇게 그저 그저 가다보면 뭔가 나오겠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티스트 불, 불, 불사 지른다. 아티스트 오늘 불사 지른다. 야. 어? 뭐지? 뭐지? 뭐해? 아 깜짝이야. 뭐해? 한지성 녀석 내 분량도 챙겨주고 착한 녀석이군. 자 그럼 지성이는 그럴까? 아니야. 기는 너무 그리기 쉬워. 다른 애 그리겠어. 어? 목이 너무 아픈걸? 두둑 두둑. 그저 그저 그저. 이거 괜찮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미간이 찌푸려줄 정도로 멋있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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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2편에서 계속. 2편에서 계속. 2편에서 계속. 2편에서 계속. 3편에서 계속. 3편에서 계속. 감사합니다.